레드락 레드락으로 우회를 다져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거 레드락이란 뜻이 뭐냐? 빨간색 돌 그렇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? 그치 여기 움직이는 게 있네 친구야 저 동그란 게 움직이나? 어? 앞으로 죽게 봐 어 어 아 동그란 게 움직이네 그 동그란 게 당연히 동그란 게 움직이는 거고 어 너가 잡아야 돼 아니야 잡는 게 아니라 형 저거 가져와 저 저 동그란 파이프 가져올 수 있어? 동그란 파이프가 혹시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걸까? There 아 There There? There? There 예 이걸 가지고 여 위로 올라 어 잠깐만 저기 위에 저거 저기에 연결하는 거야 나 저거 봤어 뭘 봐 그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봤어 이 떼어져 있는 걸 오우 오케이 자 천천히 올라와 혹시 내가 도와줘야 될까? 아니야 응 그것들 움직여지나? 아 저거 그래야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? 원래 그런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시도해 봐야 돼 그래야지 어 어 햄버거 햄버거 움직여지는데? 어? 움직여져? 어 이게 또 휴먼 포플렛이 분명 어딘가에 그게 있다고 업적 같은 게 있다고 햄버거 떨어트리는 게 뭔 업적이야? 도전 과제 도전 과제 달성용으로 해도 재밌긴 해 아니 이 새끼는 근데 갑자기 딴 거 딴짓하는 게 진짜 레전드네 파이프 넣다가 햄버거 들고 갑자기 햄버거를 들는 게 난 이해가 안가 둘 음 저 아야야야야 뒤로 빼 뒤로 빼라고 아아아아아아 니만 떨어져 니만 떨어져 잠깐만 이거 나만 떨어져 결국에는 둘 다 떨어졌네 둘 다 떨어져 어? 아니지 이거지 어떤데 뭘 뭐했는데 털었다고 그래 응 내가 최고야 그래 털 털 헐 아 햄버거 들지 말고 ㅅ 임무하자고 임무 햄버거 존나 많이 써보이지 않음? 아 존나 패고 싶 따아악 진짜 난짓하는 거야 아 아 이거 놓으면 또 다 씌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 안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뭐냐? 그건 왜 걸려있냐? 왜 걸려있냐? 왜 걸려있냐? 니가 아까 그 쌩지랄로 그지랄로 하고 갔는데 아 참 아 한사람이야 근데 지금 왜 두사람이 해가지고 아니 한사람이서 하다가 니가 갑자기 햄버거 들었잖아 있으니까 뻔하지 뻔하지 이 새키 이거 어떻게 해야돼? 하나를 더 해야겠다 아 난 봤는데 난 딱하고 한번 봤었는데 이때 필요한 햄버거야 내 이 햄버거가 괜히 움직일 줄 아니? 아 진짜? 그치 아 미친 선견지명 13타치 야 그치 햄버거가 괜히 움직여지겠어? 봐봐 뜬다니까 나도 끌어올려줘 던질거면은 짜게 나가가지고 아니 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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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옮겨줄게 내가 옮겨줄게 희생 고맙다 그대로 가라 아니야 대가리 나와가지고 죽진 않을거야 빨리 올라타 가운데 둬야 될거 같은데 됐다 나 가운데 뒀어 점프하면 돼 여기서 이거 못하면 진짜 바보다 아 위치가 박혔잖아 야야야야야 빨리 올라와 머리만 보이면 살 수 있어 아 뭐야 아 일단 기다려봐 자 탔어 탔어 그냥 그냥 가 그대로 가 어? 가고있어? 어 나는 물속에 있어 고맙다 고맙다 다음 생겨보자 여기 이거 있네 버튼이 있어요 기어를 챙겨야지 기어를 하나 챙겨야 되는데 기어가 아마 이게 헤이 왓지아웃 데얼 데얼 오 병신아 데얼 오 크레이 말하는거야? 오 오 오 미쳤다 이 새끼 예 이즈 미 요 요 반찰력 이즈 굿 예 비켜봐 어떻게 열어 이거? 위로 여는거잖아 빗장 아 시바 서부시대 안살아봤나 이새끼 서부시대 살아봤어? 어 나와봐 빗장 여는거 몰라? 어? 뭐야 어 이거 아아 난 반대로 열렸네 뭐 얼어 고리 아 이거 이쪽 와서? 이렇게 와서? 잠깐만 어 아 하나씩 다 고려야돼? 어 가로로 걸어야되나? 세로로 걸어야되나? 그건 모르겠네 가로로 아니 세로지 친구야 아 그래? 여기 보면은 넓이가 세로야? 아니 아니 구멍이 위에나 있잖아 친구야 아니 내 말은 응 그니까 이 판때기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말하는거지 그게 무슨 쌉소리야 친구야 아 아 설마 이걸 세우겠다는거야 니 말은? 아니 이게 세워질거 같아? 너 야 그거 90도로 돌려봐 그럼 세로 아니야 아 아 그니까 너말은 이거를 여기다 해야되는지 어 아 여기로 넘어가야돼 여기다 해야되잖아 세로다 세로다 아 아 아 아 됐어 됐어 그정도면 됐어 어 야 진짜 완벽했다 됐다 오 좀만 뒤로 가야될거 같은데? 아 됐어 그대로 어 그대로 어 이게 안다? 어 안다하면 안되는데? 어 어 너무 너무 형 제가 갖고 떨어져 아 안되잖아 아 어떻게 하라고 아 이게 아닌데 하고싶은게 뭐야? 이거야? 좀 더 길게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난 걸렸어 걸렸으면 남생이 보고 하고싶은게 혹시 이런 개 난잡한 상황을 만드는거였으면 되게 칭찬해주고 싶긴 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거 안했다 그냥 떨고 이거 그냥 떨고 밑으로 이 상태로 그대로 어? 아니야 그거 아닌거 같은데 왜그래 왜그래 왜냐 밑에 틈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라고 이게 결국 다리인거야 이게 이 자체가 아 이거 위에 안 닿을거 같은데 됐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원래대로 들어가는거 봐 아 나 진짜 아 이 그 사이로 뭔가 들어갈수 아 왜 아 길이 있네 아 하기전에 좀 사전조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좀 쉽기도 해 그래 딱 올렸고 네모에 다 올려 자 이거를 누를게 으아악 방금 방금 나 아까가 낼 뻔했다 이거 누르면 안되지 계단형식으로 만들어야지 위로 올라가야지 작업장에서 이러면 곤란해요 아 맞아 맞아 이게 또 중요하지 그러니까 산업재해 일어난다 안전 제일 중요해 아니 좀만 내려 됐어 어 됐어 제대로 눌러 이거 바깥 유리야 이게 아 아 아 유리 시발 올라갈수있나 혹시 고정이 되어있으니까 올라갈수있지 않을까 그래 그래 된거 같은데 뜨아악 야 아 이거 이거 뭐 자석으로 움직이 아 자석 여기있네 어 유리야 유리 어 이거 자석으로 아 그거다 공 공 넣는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저 검은색 치워 잠깐만 파란색을 옆에 두고 검은색 치워보면 형이 어떻게 치울까 어이씨 아니 저렇게 두들면 자석이 안되잖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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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니가 **밀면서 오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예요 라스트 하나 갔죠 거기 아 지 joyut핫 뭐야 아 바로 못 걷는구나 이걸 한번 여기로 가서 아이 왜ㅅㅂ 아ㅜㅁ оно 아ㅏ 않아요 진짜 ㅂ ㅋㅋㅋㅋ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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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점프 해가지고 그렇지 내려 야야야야 아씨 아씨 아래에서 좀만 말해줬어도 점프 뒤에서 탭해 아 비켜봐 안보여 아 기저귀 치우라고 가만히 있는데 지랄이야 아 안된다 거기서 아 진짜 이 새끼 고집 빠지겠어 됐잖아 방금 두번째 두번째 섰잖아 방금 이렇게 어 더블첨프를 해 아니 이 새끼 발 걸음만 떼듯이 아작아작하는게 개웃기 됐어 한번 더 왔어 작년에 왔던 각소리 또 왔어 그래 너 이번에도 쏘았니? 어 쏜 났어 에이 그냥 쏜 났네 이 새끼 자 할 수 있어 아 이걸로 내 생각에 저 문짝을 뜯어버리는거 같은데 그치? 어 문짝 뜯어버리는거 같아 오케이 오오오 나이스 네 너랑 너랑은 S와 N극이야? NN이지 NN이야? 아니야 S야 N극이야 넙 넙 촛 촛 촛 오케이 예아 레드락 현재 인력 이게 뭔 삽드립이야? 그 뭐야 도전가대 이름이 그거였다고 아아 쏘잖아 나는 너랑 비해 탉 평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